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의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고통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다 고통을 피하고 싶죠? 솔직히 고통 겪어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통이 너무 인계점을 넘어서 우리 삶을 막 잡아먹을 정도로 커버리면 솔직히 문제가 있겠지만 고통 없는 삶은 제가 볼 때 적정량의 고통 없는 삶은 사실 이렇게 성장 없는 삶과 거의 동치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적절한 고통, 의도적 고통, 의식적 고통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저는 이제 운이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우울증을 3단계가 있어요 우울증 3단계 제 인생에서 첫 번째가 갑자기 이제 너무 힘이 들어져서 이제 제 우울증 증세는 두통도 오면서 그냥 일반 두통이 아니라 그냥 두통이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 종을 쓰고 있고 종을 쓰고 있고 누가 이렇게 종을 자꾸 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잉 이렇게 와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전형적인 이건 이제 공황장애 증세 중에 하나인데 너무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웅이사한테 나한테 처음 왔습니다 웅이사에게 한 3차 난때 왔나? 아무튼 웅이사의 난이 제 인생에서 그만큼 힘들었던 건데 아 이게 웅이사의 난은 그 오리지널 시리즈는 나중에 따로 모여서 그게 그게 라이브 방송에서만 했고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웅이사 데려다 놓고 토크쇼를 한번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차가 와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그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왜냐면 여러분 이제 두통 여러분 여기 꿀팁 하나 들어가면 생각보다 대부분의 두통은 목 질환에서 와요 근골골계가 잘못되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 제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서 여기를 누르면은 막 아나베 여기가 여기 이마 쪽에서 압력이 오면서 두통이 옵니다 그러면서 요런 데 목 같은 데를 여러분이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목이 뭉치고 하면은 두통이 막 와요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막 물리치료도 받고 신경외과라고 하면 아무튼 통증에 관련돼서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우울증 약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었다가 도저히 이게 안 낫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갔죠 정신과 가서 먹으니까 좀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때 정신과를 다니면서 좀 센 약을 먹었죠 근데 다른 일반 공황장애 겪는 분들이 먹는 약에 비하면 되게 수준이 낮은 강도가 낮은 약이었는데 그래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처방할 수 있는 약보다는 훨씬 센 약이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처방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뭐 1년 먹었나 이제 또 힘든 일이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막 또 힘들고 처지고 막 여러가지 회사 압박도 있고 미친놈도 만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또 먹었는데 어때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어느 시점에 끊었는데 끊고 나서 이게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때는 부작용이 어떻게 왔었더라? 아 그때는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우울증 약 끊고 나니까 이게 탁 하면은 누가 형광등 조명을 계속 껐다 켜는 것처럼 번쩍번쩍번쩍번쩍 그래요 번쩍번쩍번쩍번쩍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다 없습니다 거의 다 없어요 그러니까 목질환에서 오는 두통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에서 오는 그런 건 아예 없고 목질환에서 오는 두통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이제 고통이 어떻게 내공이 되는 거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옛날에 딴 데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을까요 이거를 읽고 그때 때마침 또 움직임의 힘이 출간이 돼서 그거 읽고 운동을 하면서 엄청 극복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기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위로를 해도 거의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자기 땅이 움직이고 갑자기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두통이 두 종류예요 근골격계에서 오는 두통도 있었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오는 두통도 있었던 거예요 두통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이거를 두... 그러니까 약하게 일단은 통증, 신경외과 같은 데 가서 한번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복부에 이렇게 통증이라고 하기도 불편한 이런 신호가 있거든요 경미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윙 신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우울증 생기고 나서 생긴 건데 3, 4년 동안 아직도 안 없어지는데 제가 뭐 CT도 찍고 피검사도 다 하고 해봤는데 거기서도 뭘 처방하냐? 내과예요 이번에는 우울증 약 먹어보시는 게 좋겠다 진짜 똑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뭐 그래서 몸이 더 좋아지면 알아서 날 거라고 믿고 있고 뭐 안 되면 또 3차 병원 그때는 2차 병원 가서 했는데 3차 병원 가서 또 진료를 해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울증 관련해서 공황장애 관련해서 질환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 잘 이겨내고 나니까 어때요? 그 걸린 그거에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고 너무 많다는 걸 그 작가님이 그래요 예를 들면 벨라 마키 작가의 시작하기 늦지 않았을까 책을 읽어보면 그 작가가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대 우울증 때문에 그 약가님은 그게 공감하고 싶지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누가 하루 종일 여러분 머리에다 종 씌워놓고 종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빡친다니까요 진짜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아이고 침이 튀었네 흥분해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게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저는 그걸 극복해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를 해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 태연 PD 태연 PD는 또 뭐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막 우울증 막 알 거 같은데 그러니까 태연 PD와 나랑 그것 때문에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힘내라고 하는데 힘이 안 나요 그게 근데 태연 PD는 내가 약 먹는 것도 알고 내가 힘든 것도 알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때요? 내 얘기는 훨씬 잘 들려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인스타 보면서 태연이 페이스북 이런 거 피드 보면서 뭐 브런치 글 보면서 아 얘가 죽는다는 말 하면 어쩌나 그 걱정에 항상 얘를 쫓아다녔거든요 온라인에서 쫓아다니고 오프라인에서 쫓아다니고 얘 돌보느라고 근데 어때요?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태연이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왔다가 또 왔다가 근데 이 강도가 줄어들면서 자기 인생 찾아서 진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뭐 그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태연 PD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한 번 해서 낫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겪으라고 하면 절대 겪기 싫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넘겨내고 나니까 엄청난 내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 작가님이랑 매주 싸워요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의식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걸 되게 감정 소모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목표는 똑같아요 회사 영업이익을 내자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좋은 임팩트를 주자에요 여기에 누가 올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다 자기 일처럼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몇 년 해왔죠 3년 넘게 4년 5년째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 작가님이랑은 좀 덜하고 새로 하는 레벨이 이제 우리 더비 홍의사라든지 뭐 김지연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홍의사는 저랑 본격적으로 일한지는 이제 1년 넘어가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떤 서비스에서 뭔가를 기획하는 부분에서 둘 다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내용을 넣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나는 그게 의미 없고 오히려 악영향이다 그거에서 토론을 하는데 뭐 서로가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도로 토론이 되냐면은 싸우는 정도로 돼요 흥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때요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저는 5년 동안 고 작가님이랑 이미 많이 싸웠어요 근데 홍의사는 그 레벨에서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흥분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전화통화를 하는데 제가 막 그때 2시간 반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한 게 보여질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근데 홍의사 그거를 그래서 그게 한 번 이렇게 엄청난 파도가 홍의사랑 저랑 토론관계에서 지나갔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홍의사가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그러면 거기서 막 아 내공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옵니다 파도는 두 번째 얘기할 때도 또 울그락 풀그락해져요 그러면서 두 번 정도 겪고 나서 완전히 홍의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고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빨리 캐치합니다 아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가끔 저한테 정말 빡치는 경우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웅 의사나 팀장님한테 말할 때 엄청 상냥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자기한테도 좀 그렇게 상냥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다고 느끼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안 느꼈나 봐요 근데 왜 그렇게 상냥하게 말할 수 있냐 저는 이걸 5년 동안 정말 피터지게 쌓았기 때문에 웬만해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고약관님이랑 싸우고 웅 의사의 난 뭐 김지현 팀장님 육성하면서 김지현 팀장도 지금이나 막 이 회사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그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홍의사도 막상 옛날에 저랑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로 일할 때는 재밌었죠 근데 막상 자기가 이사가 되고 내년에 대표이사 하려고 하니까 그 무게감이랑 책임감 자기가 해야 될 게 너무 생각보다 센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전작가에서 C도 조금 짜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홍의사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근데도 그게 홍의사한테 고통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 백그라운드가 없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다 이게 뭔가 짜졌을 때 조금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조금 바꾸는 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리즘 자체, 아키텍처 자체를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비유가 뭐가 쉽냐면 프로그래머한테 요거 조금만 바꿔주면 안 돼 그러면은 부탁하는 사람도 프로그래밍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조금 바꿔달라 그런 것 같은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뭐냐면 건물 다진 다음에 건물 다졌어요. 1cm만 조금 옆으로 밀어달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머 여러분들 완전 극공감이 될 거예요 건물 다졌으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1cm만 옆으로 미는 건데 1cm만 프로그래머한테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비약은 있지만 아무튼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홍의사랑 유순하게 배틀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으로 운영을 하면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으로 운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까 이거는 제가 한편은 시바타에서 떼어내서 완전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느 회사가 어떤 이슈가 나면은 맨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당장 그 교통을 온전히 느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통해서 와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감에 불려 나가고 뭐뭐뭐 해서 갑자기 과징금을 맞고 뭐뭐뭐 해서 뭐가 사건이 터지고 뭐뭐뭐 해서 사고가 나고 얼마나 힘들까 진짜 얼마나 힘들까 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고통을 느끼면은 그게 너무 많아서 압도돼서 제가 일을 포기하고 무기력정에 빠지면 그 고통은 저한테 독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축구나 뭐 가수로 생각해보면 쉬울 거예요 축구선수에서 여러분이 뭐 뭐 레알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뭐 여러분이 뭐 리버풀, 맨체스터 뭐 이런 데, 미넨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는 게 다 꿈이겠죠 축구선수면은 매 순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부상당했을 때 그냥 그냥 고통의 나날이에요 심지어 어때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리그 자체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가수가 돼서 히트곡 한 번 냈어요 다음에 히트곡 낼 수 있다는 보장 없어요 그럼 이겨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나는 없다는 걸 알아도 사람들의 평가는 어때요? 한물 같구나 막 이런 피드백이 막 들어와요 그냥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내서 별거 없구나 그 다음에 별거 없는 게 아니구나도 알아야 돼요 별거 있구나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의도적 고통, 의식적 고통 그런 게 여러분이 운동하고 뛰고 그러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유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막 정말 노예가 어디에 팔 묶어서 계속 줄줄 끌려가면 너무 괴롭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를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유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내 몸을 자극 호르메시스거든요 적당하면 너무 멈추면 독이지만 적당하면 약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통이 많았어요 운이 좋게 망하지만 않은 것 뿐이지 거의 진짜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닮아서 근데 안티프레질하게 살기 때문에 망하진 않는 거예요 안티프레질 1초라 안 망한다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봐서 웅이 사이 난 다시 겪으라면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고약가님이랑 옛날에 싸울 때는 너무 힘들어요 고약가님은 저는 거기에 대해 고약가님은 거기에 더 힘들어요 저랑 한 번 싸우거나 하면 하루가 무너져요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스스로 고통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니까 안티프레질을 하니까 우리는 담금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치면 칠수로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도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뭔가 고통 속에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 내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했죠 이거를 내가 못 넘었을 것 같아 고통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또 포기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걸 의식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 거다 그때는 진짜 자기 체면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화이팅 해야 돼요 그러면서 화이팅 한 번 하고 화이팅 한 번 하고 넘기곤 해야 돼요 안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